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기업이 함께한 이번 엑스포에 우리 회사도 참가해 수소산업기술에 대해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올해 엑스포에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공급 등 밸류체인별로 참가해 선진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홍보부수를 설치하고 이산화탄소로 수소를 생산하는 실험장치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시연했습니다. 또 당진화력에 설치될 상용급 플랜트를 가상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수소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